안녕하십니까 물고기다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보물지도 남부 루아노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원에서 마차로 타고 와서 바로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가 확인된 곳은 네 곳입니다 철도 위에 두 곳 그 다음에 여기 비버 사는데 하나 그 다음에 산 능선 하나 총 네 개입니다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여기 철도에서 근데 저 위에 세 곳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랜덤으로 놓으니까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기릿 오케이 저기 보이시죠 오라 오케이 저기 가야되네 스무사리 셀프야겠네 오 됐네 올라가고 우선경우 여기 위치가 여깁니다 여기 위치입니다 여깁니다 여깁니다 여기 위치입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 골드벌 아 134달러 됐다 오케이 헤이 별로 화면이 화면빨이 안받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물고기다리였습니다 땡큐 땡큐 señor uster 고생